고소미를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아니 이게 원래 포장이 이렇게 쪼끔 했는지 원래 이런 이거 두 개 합친 정도가 한 사이즈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완전 겨울 날씨라서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수건 먹고 나가서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추워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와야 될 거 같아서 오랜만에 왔어요 오일 엄청 추워요 가을이 아니라 겨울 같은 느낌이에요 다가야될 때가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어디서 말하는 거 다르고 어디서 말하는 거 다른데 근데 갑자기 근데 그때는 또 그 때대로 예쁘고 근데 너가 그때 까만 옷을 입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좀 더 어 그러네 진짜 파스타 너무 맛있어 보이는 약간 떡볶이 같이 생겼긴 한데 맛있을 거 같아 한참을 하고 싶었어요. 라면사리 안 시키면 밥. 망통이. 지금 밥집에 왔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잠깐 또 점심 기억이 나고 있어요. 저는 바겟트 샌드위치입니다. 진짜 바삭하다. 이 시원님 먹어봐. 이거 간장이고 매운 거 이거 매운 거 먹어줘. 제발. 하나만 먹는 거야? 오늘 마지막 치킨, 시원한 치킨. 두 개 안 돼? 아직 안 돼, 두 개 씁니다. 근데 그쪽은 방이 작은 거 알지? BNCC 이런데부터. 저 소금빵을 사왔어요. 오늘 오는 길에. 시시. 벌룰 꽃들이 좀 많아. 지금 다 처리하고 사무실로 끊고 있어요. 오늘 친구랑 학교에 놀러가고 싶어서. 그래서 일을 정리하고. 그. 폐기로 돌려서 한 번. 하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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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말투가 좀. 이 쇼 맞겠지? 단계 쇼는 거 아니겠지? 흠. 안 맞는 거 같은데. 아 근데 우리 여기 뼛짐자리잖아. 지금 이런 걸로 채우면 안 된다고. 비켜놓자. 와 근데 대박이다. 와 이거 우리 1년 만에 먹는 거잖아. 정확히 거의 1년 만에 있으니까. 아니 1년 1개월 만이야 정확히. 내가 작년에 날짜를 보니까 10월이더라고. 근데 그때가 더 추웠잖아. 오늘은 지금 먼지 때문에 하나도 안 춥다고. 맞아 먼지가 있으면 해가지고. 그런 건 아니야? 현지 있으면 할 텐데. 갑자기 봐. 아 두 개 시킬 걸 막 이러고. 현지 있으면 바로 했지. 아 현지. 현지 빈자리. 현지가 약간 내. 3개만 닿는데? 어. 2개 아니고? 2개 먹을까? 나 오빠 배불러다 할 것 같아. 나는 배불러지. 너가 2개 먹을까? 그럼 하나만 먹자. 아. 흠. 그리고? 미머. 와 멋있다 근데. 여기 오른쪽이 총리 공간 가는 거 같아. 총리 공간이래. 여기? 오 평전이다. 며칠 전에 저기서 뭐 한 거 같더라? 뭐? 사람 많네? 생각보다. 지금 이제 집 갈 시간이라가지고. 오 멋있다. 이거 안 먹어봤네. 이거 먹어야 해. 그러게 정작 중요한 거 같아. 안에 근데 견과류가 살짝 들어갔어. 죽이 바람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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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거 지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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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 그리프 케이스를 엄마가 안 맞춰서. 응. 맞아 맞아. 좀 노키아 복잡하지. 어. 근데 보통 어떻게 놔요?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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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우리 단짠으로 잘 시켰다. 정말 예뻐. 응. 맛있어 보이죠? 밥을 좀 많이 담긴 했는데 다 먹으면 되죠. 저 빵 사러 가는 중입니다. 밥을 먹고 뭔가 빵이 먹고 싶어서 나가려고요. 그거 할 때 그냥 해먹어요. 엄마가 안 하나 여겨 cortex 물고기 많이 가도 안 나요. 치즈가 많이 낯는데 아리에나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. 갑자기 요새 마요네즈에 꽂혀가지고 마요네즈랑 김자분을 먹으려고 합니다. 저희 최애 반찬이에요. 두 번째 treД CNN 하늘 세 Details 소금 이렇게 스스로서 맛있더라고요. 찾아뵈 beginner 아냐아냐아 혼자 남았네 충격 실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 몰라몰라몰라 마늘인가? 몰래 아빠가 집에 있어